그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연소의 구비 조건으로 틀린 것은 연소에 충분한 시간을 부여한다. 연료의 인하점 이하로 냉각하여 공급한다. 인하점 이하로 냉각하며 냉각하여 공급하게 되면 완전 연소를 잃을 수가 없습니다. 소화가 되어버리겠죠. 적정량의 공기를 공급하여 연료와 잘 혼합한다. 연소실 내의 온도를 연소 조건에 맞게 유지한다. 우리가 소화하는 방법은 냉각소화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냉각소화. 이 냉각소화라고 하는 의미가 온도를 떨어뜨려서 소화작업을 진행한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온도는 인하점 및 발화점 이하로 온도를 떨어뜨려 소화작업을 진행하는 것을 우리가 냉각소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연료를 인하점 이하로 냉각하여 공급하게 되면 잘 탄다, 타지 않는다. 안 탄다 이 말입니다. 안 탄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완전 연소를 우리가 도모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험성평가기법 중에서 공정에 존재하는 위험요소들, 공정의 효율을 떨어뜨릴 수 있는 운전상의 문제점. 이게 핵심 용어가 되는 것입니다. 위험과 운전상의 문제점. 위험과 운전상의 문제점. 이것은 우리가 what if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what if다 라고 하는 것은 무슨 내용인가 하면 사고 예상 질문 분석법입니다. 사고 예상 질문 분석법. 사고 예상 질문 분석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 Human Error Analysis 이것은 우리가 작업자 실수 분석법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작업자 실수 분석법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H-U-M-A-N Human Error Analysis 작업자 실수 분석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H-A-G-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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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우리가 위험과 운전석. 위험과 운전석. 위험과 운전성 분석법. 위험과 운전성 분석법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H-A-G-A-R-D. Hazard and Approbility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O-P-E-R. O-P-E-R. A-B-I-L-I-T-Y다. A-B-I-L-I-T-Y다. A-N-A-L-Y-S-I-S.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위험과 운전석 분석법이다. 그 다음에 F-M-E-C-A. F-M-E-C-A.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나타내는가 하면 고장 유형별 영향 분석법이다. 고장 유형별 영향 분석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고장 유형별 영향 분석법이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F라고 하면 F-A-I-L-U-R-E. Failure. Failure Model. M-O-D-E-L. Failure Model. M-O-D-E-L. And Effect. E-F-F-E-C-T. E-F-E-C-T. Effect. C-R-I-T-I-C-A-L-I-T-Y. Criticality.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위험과 운전상 분석법, 위험과 운전상의 분석법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H-A-G-O-P가 되는 것이죠. H-A-G-O-P. 문제 4번 문제는 우리가 위험평가 분석법이 되는 것이죠. 위험성 평가 기법. 위험성 평가 기법은 정량적인 평가 기법이 있겠고 그 다음에 정성적인 평가 기법이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그렇죠?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나오는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를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5번 문제. 저의 발열량이 많이 되겠고 연료 1kg을 연소시킬 결과 연소율은 5500kcal per kg이었다. 연소 효율은 얼마나 되겠는가? 이것은 연소 효율이라고 하면 저의 발열량 그죠? 만 분의 그죠? 만 분의 5500kcal 곱하기 100이다. 이렇게 계산을 하시게 되면 이 값이 연소 효율 값이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55%가 나온다. 이러한 뜻이 되겠죠. 그죠? 55%가 나온다. 이러한 내용으로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소 반응이 일어나기 위한 충분 조건 연소 반응이 진행되려고 하면 가산점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가연물, 산소 공급원, 점화원 이게 연소의 3요소가 되는 것이죠. 가연물, 산소 공급원, 공기가 산소 공급원, 점화원 그렇죠? 답은 시간이 답이 되는 것입니다. 연소를 일으키기 위한 조건 이것을 우리가 연소의 3요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연소의 3요소는 가산점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체 연료 더하기 공기가 혼합되어 있다. 연소 속도가 가장 빠른 것이다. 연소 속도가 가장 빠르다라고 하면 분자량이, M의 값이 분자량을 우리가 M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분자량이 가장 작은 것이 답이 됩니다. 알갱이가 작을수록 멀리 빨리 확산이 될 것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수소라고 하면 H2다 이렇게 표기를 할 수가 있겠고 이것을 우리가 CH4다라고 표기할 수 있겠고 일산화탄소, 아세틸레는 C2H2다 이렇게 표기를 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2g이 되겠고 이것은 우리가 16g, 이것은 우리가 12하다가 28g 이렇게 되겠죠. 28g, 이것은 24, 26g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확산 속도가 가장 빠른 것은 분자량이 가장 작은 수소기체가 확산 속도가 가장 빠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죠?